주일 단임호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결국 그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또 많이 복원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쩔 때는 또 가장 불행해 보이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또 어떠하며 또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될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기록 중에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요즘 단임호사님께서 사사기 강의를 쭉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원에 대한 깊은 말씀은 우리 단임호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요. 사사기 기도원의 그냥 빠른 전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략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미디안 손에 넘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사사기 등장하는 시대는 바로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원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 침략하여서 먹을 것을 다 앗아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두렵기도 하고 쪼잔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포도주 틀 안에서 그냥 밀 따고 있는 거예요.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자랑할 것이 없는 그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전혀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나는 지금 너무 작은 자인데 그런 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위로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런 반응들이 먼저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지금 큰 용사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원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예전에 우리 조상 때는 힘 좀 꽤나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국에서 건져주셨잖아요. 홍해도 건너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버리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에게 큰 용사라고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들고 있는 기도원에게 다시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일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 기도원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족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우리 집은 어떤 집안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방이고요. 저는 면제이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 전쟁에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계산해도 하나님 번지 잘못 찾으셨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행하리라. 반드시 행하리라.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득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작업 가운데 우리가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가락 두 장만 까딱까딱 넘겨보면요. 8장 22절에 그 약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계산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겠다 하셨는데 그 결국이 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셨습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포도주틀에 숨었었어요. 거기서 무밀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로 부르셨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자랑할 것이 없고 큰 용사라고 자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우리의 일상성 안에서는요. 내가 큰 용사이기를 자부하는 것보다 그냥 항상 똑같은 패턴 안에 반복되어지는 일 안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주눅 들기가 쉬운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큰 용사여. 그런 우리 극히 약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진짜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약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우리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일동 가장 끝자락에서 시작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기도할 때 세계를 품는 교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신다 하시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우리는 되묻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원의 또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들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6장과 7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 이르시는 말씀 안에서 기도원은 또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는 바로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또 계산해요. 그렇지만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며 계속 나아가며 순종하고 있는 이 두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아비의 집의 우상들을 다 찢어버려라. 다 무너뜨려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순종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다 다가옵니다. 요하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네 아들 어디 있느냐? 기도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믿던 바알이 진짜 살아있으면 그 바알이 내 아들을 치겠지 너희들이 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도원에게 별명을 붙여주죠. 그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이 치니 저주할 사람 바알이 때려잡을 사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하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사람들이 모입니다. 미디안을 치러 가야 되는데 기도원은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확증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 솜을 이 타장 마당에 두겠습니다. 이 넓은 마당에 이 솜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또 행하십니다. 모든 마당은 다 말랐지만 이 양털 솜에 물이 촉촉히 고이는 거죠. 기도원은 한 번 더 하나님께 확증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반대로 하십시오. 이 축축한 양털만 바짝 마르게 하시고 이 온 마당이 축축히 적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시며 큰 용사임을 알지 못하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또 설득해 가시는 자상한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만 2천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명의 사람들을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쳐야 할 미디안의 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탔던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인데 고작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온 사람이 3만 2천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가 많다. 줄여라. 그래서 또 기도원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야 두려운 사람들은 다 가라. 한 명도 가지 않기를 바라며 가라 라고 얘기할 때 또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2만 2천명이 가버려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작습니다. 더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또 하나님은 많다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십니다. 그렇게 물에 가서 물을 먹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터프하게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주위를 살피며 정말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만 전쟁에 데려가라. 9,700명은 남자답게 물을 마십니다. 머리를 박고 물을 터프하게 마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길 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물을 마시는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사는 정말로 전쟁에 나갈 용사들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지극히 작고 작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들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겐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모든 길들이 평평대로처럼 탄탄대로처럼 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청년들 중에 취업을 못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한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집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 친구가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집에서 돈 버는 이가 없습니다. 본인이 다 먹여 살렸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 친구가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공사님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뭐냐?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11조를 해야 되겠죠? 라고 묻더라고요. 11조를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미안한데 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11조만 안 하면 이걸로 점심을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헌금을 하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공부하고 있다는 건 거죠. 제가 너무 압이 된 마음으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네 헌금 안 받으면 굶어 죽느냐? 하나님이 제가 더욱 세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채 없지 않냐? 아니다. 밥 먹어라. 너에게 지금 공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예배다. 밥 먹고 공부해라.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요. 눈이 동그레지면서 어떻게 목사가 헌금하지 마라 하지?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진짜 형된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조언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은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너의 입장이라면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나 그냥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고 헌금해보기도 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요. 목사로서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하고 내 염려를 하나님 이거 못 먹으면 저 배고파서 공부 못하는데 어떡하죠 하던 내 모든 염려를 그냥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치니 얘 이러다 정말 죽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어 봐라. 하나님이 너를 그냥 죽이시겠냐? 죽이시겠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요.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작은 것 앞에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새벽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또 작은 것 하나에 넘어져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은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때그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답게 사명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상황에서 오는 괴리입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하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너를 일시켜 먹으려고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으셨고 거기에 철저하게 순정하신 것들이 겸손이었어요. 주님께서 침뱉음 당하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자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땅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원도 큰 용사임을 처음부터 알지 않았어요. 작은 기적들과 하나님한테 확증을 계속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였기 때문에 정말로 큰 용사됨을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부임하기 전 그러니까 4년 전이에요. 4년 전 멀리 포항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딱 사임을 하기 한 달 전에 그 포항에 있던 교회 단임 목사님께서요.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셨다. 우리 교인들 중에 암 말기 환자들 정말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던 그분들을 한번 우리가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런데 이 예배를 배성현 목사 네가 기획해봐라. 이렇게 그냥 툭 던져주신 거예요. 마음으로 너무 불만이 막 터쳐져 나왔어요. 이제 곧 사임할라한테 또 이런 일들을 맡기십니까? 제가 이제 이 일을 맡아가지고요. 하나님 암 말기 환자들이 병원에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힘겹게 교회로 모셔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오십시오. 기도하면 병 났습니다. 를 얘기하기에는 그 병나음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실은 우리가 기획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집회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암 말기 환자가 되면 곧 죽는다라고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발딛고 살아가게 하실 때 그 사명을 기억하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 병 나을 것만 생각하다 보면 사명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원래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 하고 싶었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억나게 하는 건 거죠. 그분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래 나에게 기도했던 것들은 이런 거였다. 이런 거였다. 다 하지 못해서 너무 가슴 아프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팀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환자분마다 네 명씩 팀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리고 당일날 모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 낫고 안 낫고는 내 문제 아닙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숫자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병원에서 가망 없다라고 했던 그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진짜 죽을 때 죽더라도 사명 감당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해지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분들이 많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 일해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길 가운데 행복을 누려라. 행복을 누려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서 겸손함을 보이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기도원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작고 작디작은 그 기도원을 향하여서 큰 용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크다 말씀하시고 우리 각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약의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맡기신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또 순정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